고구려 아도화상이 창건한 도량 계룡산 갑사가 지난 6일 경례대웅전 앞마당에서 가을빛 물든 추갑사의 설을 주제로 창건 1601주년 계산대제와 호국의승 천도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갑사주지 탄공스님은 계룡산 추갑사의 가을 단풍처럼 오로지 충무로 물든 호국의승들의 의기를 기리는 천도위령제가 함께 봉행되는 날이라며 계룡산의 가을정기와 호국의승의 의기를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산대제에는 갑사조실 능엄스님과 마국사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이종훈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